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울산석유학공단에 취업을 해가지고 케미컬 엔지니어로 쭉 근무를 하다가 본사에 가서 또 한 10년 하고 내려가서 안전환경 업무를 미친듯이 하고 정년 한 2년 놔두고 퇴직을 해서 3개월 동안 거의 죽을 것처럼 고민하다가 안전 컨설턴트 사업을 차렸는데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저도 그랬지만 직장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가정도 팽개치고 일만 합니다. 새벽처럼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회사 사업주가 돼 보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나 자기 시간 맞춰서 일하신 분이나 회사에 도움되기는 마찬가지고 그분 때문에 회사가 크게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없으면 회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정도 챙기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경력도 챙기고 능력도 챙기면서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능력이 뭔지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화해서 자기가 계속 월급쟁이만 할 것인지 개인 사업이 어떨 것인지 아니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아예 화요중이 돼가지고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직장생활은 일정 기간 충분히 했다면 자기 좋아하는 걸 하라.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공부하고 전문가한테 배우고 또 멘토를 정해서 실습을 하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해결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동기보다 1년만 승진이 늦어지면 거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는데 실제 퇴익자 모임에 가보면 직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졌느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회사 다닐 때 뭘 했느냐 어떻게 잘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 가보면 공장장부터 공장장도 다양하지만 상무, 정무, 부사장, 사장까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일 때 무슨 부장이 더 못하고 사장하셨던 분이 훨씬 낫고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회사의 직책은 거의 대학 졸업해서 20년, 5년에서 40년 정도 근무하면 다 가진 거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써야 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동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없으면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극빈자에 해당됩니다. 자산도 적고 수입도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입의 반 이하가 되면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이 내 주변에도 있지만 현금 수입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산은 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수입이 없어가지고 부인한테 지금 한 만 원 타갖고 쓰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취미를 좋은 취미를 가지시고 큰돈 쓰지 않으면서 자기에 맞는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친구에게 밥 살 돈만 있으면 돈은 충분한 것 같아요. 친구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갚을 수 있는 돈 그 정도면 충분하지 많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취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기가 아침에 밥 먹고 집에서 책 본다고 하루는 뒹굴고 있으면 부인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이도 나빠지고 그런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열심히 좀 즐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친구는 옛날 친구도 좋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마누라도 좋고 현재 나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 나이 따지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나하고 한만 맞으면 낚시를 가셔도 좋고 배드민턴 치셔도 좋고 내가 안 해본 것도 좋고 하여튼 어떤 클럽 활동도 좀 하시고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클럽 활동하는데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친구 또 그 친구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 나이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같이 잘 사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취비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 테니스를 했고요. 탁구도 치고요. 바둑도 거의 단급이고요. 당구도 하고 또 낚시 친구가 있으면 낚시도 갑니다. 민물도 하고 바다도 하고 근데 자주 가지는 않지만 친구만 있다면 어떤 것들도 같이 즐길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됩니다. 제 주변에서 퇴직하시면은 한 오십 프로 이상은 재취업물을 계속 두드리고 다니십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오래 가기 어렵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는 평생 직장을 갈 수 있지만 재취업하고 가시면 자기 전공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인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한다. 빠르면 몇 개월. 길게 가둬 3, 4년이면 다시 실업자가 된다. 그러면 실업자가 고통스럽고 실업수당을 물론 받기는 하지만 또 취업을 하러 또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취업이 안 된다. 영원히. 그러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때 하려면 늦으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그 길로 나가라. 그런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취업을 취업을 하다가 보면 급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아예 취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때 뭘 할 거냐. 물론 돈을 안 만들어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지금 시작하면 돈도 되고 또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 준비를 지금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준비 안 하죠. 막연하고 그냥 내가 옛날에 나였는데 이력서 받아보면 희한하지도 않습니다. 이력서에 내가 잘하는 걸 쓰지 않고 대학 나왔을 때 이력서 쓰는 것처럼 화려한 경력만 잔뜩 써놓는데 실제 뭘 잘하는지 내가 그분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지는 아예 안 써져 있습니다. 자기가 발령받아서 왔다 갔다 한 그 부서 이름만 잔뜩 써놓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채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뭘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이력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가장 쉬운 게 재취업이겠죠. 그런데 재취업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생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면 한 1억쯤은 마지막 연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1억을 딱 써가지고 이력서를 내면 채용해야 될 중소기업들은 5천만 원 주기도 어려운데 채용하기가 어렵고요.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차리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또 집사람 반대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충분히 자기가 확신이 쓸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조사하고 책을 보고 선배들이 갔던 길을 답습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보여서 두 갈래를 놓고 성공하신 분한테 가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른쪽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 앞에 서서 태평양으로 갈까요? 인도해양으로 갈까요? 이러면 네 맘대로 가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자기 확신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좁은 어떤 목표를 선정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당당 기간 퇴직하시면 취업했다가 실업수당 받고 놀다가 또 취업하시고 그럼 몇 년 그냥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몇 년은 그리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대충대충 하면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분을 써보려고 하면 생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닌 사람일수록 경력은 화려한데 중소기업에 와서는 사실은 한 분야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해내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회사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눈치 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다시 또 실업수당 받고 기웃거리다가 몇 년 못 가고 소문이 나면 아예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월급쟁이는 가난한 아빠의 대명사입니다. 월급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들어오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테크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시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만 올리는 것 말고는 월급쟁이 계속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면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사업은 성공 확률이 3%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아닌 내 자본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까먹는 것이죠. 제 주변에서도 식당이 매일 차려지고 몇 달 만에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지금 대단히 많은데 그분들은 되게 차려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식당은 충분히 준비해서 3년 이상 버틸 준비를 해야 되고 식당이라고 하는 게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이 밥 맛있다고 해서 식당을 하는 건 아니다. 식당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충분히 내 자신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충분히 경험도 있고 필요한 자격증도 있다고 한다면 반은 준비된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붙이는 무슨 표지 한 장이라도 다 마음에서 우러난 어떤 정제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그 오시는 분들이 다 진심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하면 말아먹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참 많으면 안 좋겠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단히 잘 사는 나라고 외국이 어느 나라보다 잘 살고 있지만 가게 평균으로 보면 부부 기준 한 200만 원대 중반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혼자 사신다면 한 150만 원 이상 한 200만 원까지 있어야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실제로 퇴직하신 분들은 이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도록 인생을 설계해라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다. 현금이 좀 가진 게 있으시다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일정 금액 내가 쓰고 조금 여유 있을 만큼 들어오도록 인생을 설계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잘 모르겠으시면 내 주변에서 퇴직해서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유 있게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그분들한테 가서 훈련을 받고 생각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현장에 뛰어들어서 배우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대단히 많다. 그 선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선배들이 권장하는 대로 확실히 설 때까지 준비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계속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퇴직 후에 본인이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분야를 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 또 준비가 필요 없는 돈만 있으면 하는 분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는 가능하시면 피하시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분야 준비가 보다 많이 필요한 분야 또 누군가는 성공했던 분야 이런 쪽에 가능하시면 좀 준비를 해서 하시면 좋은 길이 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힘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빛날 수 있고 보람도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많은 분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넉넉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동기들 중에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다 좀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셨는데 또 퇴직 후에도 동생들 시작해서 부모님까지 또 뒷바라지 해야 하고 해서 사실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직할 때가 다 됐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이 퇴직 후에도 충분히 준비된다면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